지금 뭐 거의 뭐 한파를 넘어서 또 일부 현장에서는 정말 빙하기가 왔다.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뭐 정말 뭐 매매가 됐건 지금 뭐 전세시장이 됐건 좀 꽁꽁 좀 얼어붙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금매 그렇죠. 그렇죠.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이렇게 그 싼 금액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금매 정도는 그래도 좀 팔리겠지. 더더구나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전세시장 같으면 지금 불과 그렇죠. 한 달 전 뭐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전세 물량이 없다. 정말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.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급전세 뭐 전세처럼 좀 금액을 좀 낮춰서 내는 이런 경우에도 정말 브레이크가 걸린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 매매가 됐건 전세가 됐건 지금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많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일단 뭐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취의를 보려면은 지금 매매가격 이제 상승률에 대한 이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흐름을 이렇게 좀 보려면은요. 자 지금 뭐 우리가 올 초 정도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올 초 정도를 보자면 자 1월 시장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. 자 그런데 2.4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그렇죠. 그때부터 급냉하기 시작을 해서 2월달 3월달이 주저주저 하다가 4월달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4월달에 지금 상승률이 보면 약 한 0.35% 정도로 그렇죠. 굉장히 또 갑자기 늘어났죠. 자 그랬다가 5월 들어서면서 한 0.4%까지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0.49, 0.60, 0.68, 0.72%까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냥 뭐 상승랠리를 계속 지금 6개월 동안 해왔었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10월 들어서면서 왠지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더니 역시 지금 10월달에 상승률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0.71, 이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발표를 하면 전체적인 서울의 지금 주택 상승률이 되겠는데 자 어쨌든 0.72까지 계속 상승폭을 키워오던 것이 0.71로 물론 폭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이 꺾였다라는 주저앉았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또 하나의 지금 변곡점. 어쨌든 일단 멈춤 신호는 들어왔다.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자 그런데 이게 또 유형별로 조금 다른 게 나타나고 있어요. 특히나 지금 최근에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린 시장이 아무래도 아파트 시장이 되겠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아파트를 갑자기 싫어한다. 이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. 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.57%에서 1.43%까지 좀 축소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근데 서울 시장만 본다라면 오히려 최근에는 빌라 시장 쪽이 아직 굉장히 뜨겁습니다. 어쨌든 아파트 쪽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빌라 쪽으로 가는 그런 좀 대체 수요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안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엄청나게 크거든요. 그래서 빌라 시장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축소 시장에서도 오히려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다른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빌라는 그래도 지금 상승폭이 좀 확대되어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뭐 지역적으로 보자면 지금 서울만 이러냐. 서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. 지금 경기나 인천까지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인 경우에도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럼 뭐 지방은 엄청나게 뜨겁냐. 지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그렇죠. 2개월 연속 축소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세종 같은 경우 작년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지역들이 하락으로 뭐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엄청나게 뜨거웠던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분양이 뭐 적체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를 해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계속 상승를리만 왔던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 또 어떤 부분들은 좀 꺾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좀 제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.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그 좀 시장에 실제 이제 중개업소들 이런 쪽에 좀 현장 모니터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좀 봤더니 최근에 실질적으로 뭐 계속 올라가던 상황에서 호가가 또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. 자 근데 1억 정도를 낮추면 뭐 엄청나게 그렇죠. 매수자들이 이렇게 좀 달려들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물론 뭐 이건 좀 시장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지금 예전처럼 그렇진 않다. 1억 정도를 내린 금매가 나와도 안 팔리는 그렇죠. 결국은 이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매수자들도 아 그러면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또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사고 싶어도 또 대출이 지금 그렇죠. 막혀서 지금 못 사는 사정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전세시장 그렇죠. 가을 엄청나게 뜨거울 거다. 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꺾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5천만 원 정도는 오히려 내려도 안 나가더라. 자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에서 전세는 빠졌거든요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은 현장에서 은행에 가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옛날보다 좀 깐깐해졌더라. 이런 지금 느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. 더더구나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예전에 한 5억 정도 살던 그 전세를 지금 뭐 조금 넓혀서 가려고 했더니 뭐 8억 10억까지 가는데 예전처럼 금리가 낮으면 내가 선뜻 나서겠지만 지금 뭐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죠. 대출도 뭐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죠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래 그냥 눌러 앉자.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도 호가를 많이 높였다가 조금 낮추는 경우에도 지금 좀 잘 안 되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. 자 이게 지금 심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매수 심리 지금 소비자 심리를 봤을 때 특히나 매수 쪽 심리 같은 경우에도 142.8까지 갔던 게 지금 128.7. 자 제가 요거의 그 숫자를 보면 올 초에 딱 요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. 올 1월 달에 엄청나게 뜨거웠을 때가 매수 심리 소비자 심리가 약 한 142까지 갔었어요. 자 근데 이사 대책이 딱 나오고 나서 3월 달에 129포인트까지 떨어졌던 딱 그때가 약간 대접이 되는 요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이렇게 많은 좀 꺾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전세 쪽에 심리지수도 볼 수가 있는데 전세 심리도 많이 꺾였다. 그래서 전세도 지금 122.9에서 121.4까지 갔던 게 111.2까지 지금 뚝 떨어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 만 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뭐 2천 건 3천 건 하던 게 지금 11월 달 지금 지금 지난주까지 이렇게 보면 약 한 20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. 자 이러면 이번 달에 11월 달에 천 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야 이거는 뭐 정말 거래 절벽이 아니라 이거 거래 실종이다.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약 한 만 2천 건 정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난달만 해도 약 한 7천 건까지 지금 한 5천 건 정도가 뚝 떨어졌거든요. 자 11월도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거래 자체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대출 규제하고 지금 하는 쪽에서 자 제로금리를 지금 탈출하겠다. 지금 0.75잖아요. 자 그럼 여기서 0.25만 올려도 이제는 제로금리는 없는 거죠. 1%대로 올라간다라면 지금 주담대가 한 3%대 정도 되고 지금 높은 곳들은 한 4% 5%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1%대로 올라가면 뭐 6% 시대도 열리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지금 걱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의 변곡점이 지금 하는 쪽에서 하는 대출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앞당기는 거 아니냐? 이런 지금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자 15억 넘어가는 건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. 자 금리나 대출 규제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잠실의 지금 재건축 대표적인 아파트가 잠실주공 5단지인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전용 82제곱에다가 31억 3,100 야 올 초에 이게 한 24억이었어요. 자 근데 지금 한 9월까지에도 지금 28억까지 갔던 게 결국은 30억을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31억이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날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강남 상구 쪽에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대출하고 상관없는 이런 수요 현금 부자들이 많은 수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이 미미할 것 같다. 자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도 그렇지만 지역별로도 그렇지만 소득별로 수요자별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들이 좀 나누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다.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